호러, 스릴러, 글자같지 않네. 나는 한글보다 영어를 더 이쁘게 쓴다는 말이 있어. 출처는요? 아니, 팬들은 나 글씨 못 쓴다고 얘기해요. 기분을 나타내고다 팬들한테 보내는 응원 등에 한마디 적어주세요. 이모지. 이거 뭐 힘내 뭐 이런 거. 다시. 공식 표정이에요. 아, 복숭아 어떠신지? 복숭아 어떻게 그려요? 음, 오케이. 복숭아를 이렇게 그렸나? 응원의 한마디? 지켜볼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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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는 우리, 여기는 본인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땡땡 생일에서. 오, 귀엽다. 본인 생일에다가 딱 붙이고. 우리. 이렇게 해서 수빈이 생일을 줄게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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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모나이트 아니야. 설탕이에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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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 그거는? 바람인가요? 전시사람 어때요 전시사람. 네. 네네. 오, 귀엽다. 이거 보여드릴게요. 설명해드릴게요. 한글로 박진영 영어로 Park진영 제 사인입니다 저의 시그니처 표정 역시 이쁘게 잡습니다 응? 수민이가 제 괜찮은 글씨를 처음 봐가지고 놀랬어요 사탕 이게 뭐 암모나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달팽이 같기도 한데 근데 사탕 어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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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예요? 아가새 영어로 뭐게요? 안나고 가세요 됐어요? 어제보는 그 자빠신이고 약간 쉬는 타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 이것도 아 이거 렌즈를 딱 끼는 거구나 네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 카메라를 보시면서 살짝 저 오 좋다 좋아요 약간 눈도 살짝 비빔 일어났다 약간 눈도 살짝 비빔 살짝 몸 때린다 살짝 몸 때린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살짝 멀리 본다 좋아요 하지만 조금 피곤해서 다시 눈눈다 하지만 다시 눈눈다 5분만 잔다 하하 하하하하 아씨 하하하하 왜 형아야? 한 잔을 내려놓고 아침부터 포토가퍼에서 너무 좋네 오 너무 이쁘다, 고향. 신선한 우유. 신선한 우유를 냄새만 맡아보고. 갓 짠 우유. 어? 좋습니다. 좋아요. 좀 더 위에서 하셔도 돼요. 네. 요즘 뭐 그거 체리 아니야? 체리패. 체리패. 한숨을 지켜낸다니? 어. 하나, 둘, 셋. 영상 찍을 때 나와보니까? 네네네. 서디가 왔으니까. 오케이. 자, 우리 한번. 아, 느껴진다, 여윤. 자, 갈게요. 들어보실게요. 자, 찍어볼까요? 아, 됐어요.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오, 귀엽다. 좋아요. 오, 귀엽다. 한 번만 카메라를 봐주시겠어요? 멋있다. 너무 맛있다. 네. 어, 좋아요. 가만히, 가만히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나 캐논도 주세요. 그대로 가만히. 우선 몇 개씩 찍을게요? 오케이. 오케이. 잠깐만 카메라. 오케이. 가방이 있어? 해력이 있었어요. 정말 생겼다. 이거. 너무 좋다. 예쁘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끝. 끝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Group out of the